안녕하십니까 최조영입니다. 오늘은 UOC랑 팀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코드를 코드 참고로 할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팀플레이를 할 건데 핸드폰, 네. 조오씨 핸드폰하고 조오씨 어머니 핸드폰하고 같이 하는데 좀 바뀌어가지고 조오씨 핸드폰에서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죠? UOC요. 그럼 코드를. 코드 참고하려면. 코드 참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 여기서 코드 입력해주세요. 아 그럼. 아 저 잘 모르.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최조영을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AR7. 지금 주우씨 어머니가. 어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V. V 맞죠? 네 V. V가 어딨지?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D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잘못된 코드라고요? AR7LL8V. V. V 맞는데? 그럼 제가 그냥 추도 할게요. 네 그래요. 더. 어 이제는. 됐습니다. 아 이게 훨씬 더 빠르네.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아 잠깐만요. 아니 팀 생성자로 하지 마시 아 아 그러면 그래요 아 죄송해요 이게 호수천국이죠 네 아 그리고 불은 상자를 잘 까니까 먼저 까놓고 계세요 저는 패러 갈게요 아예 막 패지 마세요 이럴수가 막 패지 마세요 가 아 돼요 비비는 돼요 요시한 말로 막 패지 마세요 알았어 도망다니면서 음 상자상자 비비가 유한씨 아시죠 유한씨가 비비가 많이 빠르대요 비비가 가장 좋죠 네 좋긴 좋죠 네 좋긴 좋죠 지금 비비가 10,200점 예를 들면 태X씨 같은 태X야 태X 네 네 네 죽었어 그분 같은 고수들 사이에서 비비가 나의 나불나무 거리로 죽는 거야 진짜 사기기라고 진짜 사기기라고 나불나무 거리로 죽는 거야 진짜 뭐야 이게 도망.. 도망는 아니고 저의 나불나무 안의 나불나무 지같이 나의 나불나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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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그 다음은 타라로 해야 되겠다 아 발리 있네 어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에 상자가 두개나 있네요 제일 있으면 다가가 쓰이네요 야 불은 못써 나는 불은 못써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약간 이런식으로 얘가 패드로 구워가지고 튀어야죠 그래 이거를 야 너 나한테 우린인줄 알아라 내가 툴을 더 깔을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한거잖아요 아 덤비지마요 안 덤벼요 궁있는거 저도 알아요 그냥 샬리 궁 있으면은 엘프리모나 불도 죽일 수 있어요 아 제가 형 천지를 했나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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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에서 원거리에서 공격해서 금만 채워주는게 좋죠 오 치우버섯 아 호수창국이 치워놓은 얘기였군요 넵 넵 죽었잖아 넵 샬리 사귀맛 같은거 없고 샬리는 전부 사줘요 면만하면 덤비지마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 아 어떻게 먹어요 두시야 만일 잘 모르네 먹으면 죽어요 아유 이 신경 아시네요 많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도와주려고 끌면 안돼요 끌면 제가 가지고 티모크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시네 아 일로와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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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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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근데 왜 계속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타라 쓰고 싶긴 했어요 아까부터 근데 타라가 업데이트되면서 더 날씬해진 것 같지 않아요? 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 중인 느낌 그리고 그리고 그 누구였더라 유한씨가 말했는데 타라 궁은 모든걸 뒤엎을 수 있대요 예를 들면 폭스의 시간이다 이런 느낌 안녕 별리 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누가 까닿 용건 공격 최저우씨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블록해주세요 블록해요 어 어 튀어요 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한 코치 해줄게요 뭐 코치에요 코치면 어 근데 저거 진짜 돌치시지 않은 게 없죠 빠르마 빠르마 네 됐어요 됐어요 티뿌어 안티면 저한테 알죠 뭐라구요 왜요 저 저 저 한테만 했어 이거 이거 50명 50명 있겠네 50명인데 근데 50명 있나요 있어요 제가 지원이 있거든요 와 인생 어 아까 그부록이다 아까 그부록 가득해나 보네 저 우웠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아니 도망 도망가 아 근데 다위에요 괜찮아요 오이 아니에요 다위에요 나 가끝 다 열거네 어 아 진짜 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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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깔게요 까면 저한테 죽어요 죽는다니 아우 진짜 랭 브록이 오랭크에요? 브록 안 썼으니까 그럼 저는 셀리에이드 쓸까요? 할까요? 펜? 펜? 한 번만 타고 그럼 이 시기를 쓰도록 하죠 이 시기 다이어 잘 쓰세요? 음.. 모르겠는데 내돌기만 어?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아니 앞에 있는 거 이거요 이거 안 보이세요? 잘 하세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주 잘 죽었으니 조심조심 아주 잘 아유 감사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아 레드 와이파이 나도 와파 걸렸어 아 진짜 당신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좀 도와주세요 괴롭혀요 괴롭혀요 아악 아 그리고 참고로 파이퍼는 아 그리고 저한테 잠깐 뭐라 뭐라 단골을 좀 하지 않아 발라밤스 뛰어 띄워. 지그 치그, 지그 피오. 야아, 따다다다다다. 띄워, 패어, 패어. 아 못 패, 줄이 지금 파운데. 왜 이렇게 못 패세요? 블랙벌, 래거라. 어어, 어어, 어어?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저기 저기. 우와! 빠샤. 빠샤, 빠샤. 우와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너무 잘했어. 띄워. 우와, 조희 씨 이번 편이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오 지금 우리 많이 먹었어요. 포크만 올려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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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을 있어! 웬만하면 튀지마요 튀어! 튀지마 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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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쪽으로 가지 말고요 절세 준혁 타지 먹어라! 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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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준혁! 오지마! 오지마! 나한테 오늘 너를 죽는 거라는 거 고! 괜찮아 2등이면 괜찮은 거예요 좋소 많이 줄여 나는 아예 줄이지 말고 조금 줄게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게임 소리 아 잠깐만요 취소하고요 다시 고를게요 자기 마음대로 준비하는 룰 아니 아 그리고 다음에는 시청자분들 댓글봐가지고 추천하는 애들로 원하는 거 어때요? 근데 댓글이 막 안 달릴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다음 브루스타즈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걸로 하겠고요 만약에 아 잠깐만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어 신어댁 아 신어댁 트로피 진작도 했죠 그러면 그러면 쓰로우댁 쓰로우 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영웅덱을 하고 싶은데 프랭크 없잖아요 왜냐면 프랭크가 없어 저 유한씨 계정은 신한편들 참고로 유한씨 계정은 트로피가 얼마나 높은지 7500점 7500점입니다 7500 진짜에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아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 저번에 저번에 얼마 안 돼가지고 기억 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일찍 끝나면 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비비 쓰신 거 아시죠?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 어 됐어요 몇 분 찍었나요? 아 아 어 지금 그냥 안 봤어요 안 보면 어때요 펜은 아픕니다 참고로 펜은 힐러긴 하지만 근데 몇 분인지 지금 보면서 해야지 끊을 때도 되게 좋아요 아 한 번 봐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 네 10분 정도 찍었습니다 몇 분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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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알겠죠? 패세요 어 저거 저거 전에 콩순이 칠해봤어요 콩순이요? 콩순 와아 콩순 누르면 똥 나와요 원래는 누르면 물 나와요 입니다 동심파괴 같은 거면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뱀! 뱀! 오늘 저녁 뱀! 오늘 저녁 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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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최종호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해복해드릴게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유한! 유씨!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그리고 절다 벗어나지 마요 벗어나지 말라고요 벗어나지 말라고요 아 그럼 전 여기에서 맴돌면서 애들 괴롭혀주겠습니다 전 재미없어요 왜 움직여요 어? 이렇게 된 경우에는 기다려 기다려 아 근데 이게 어차피 치우고선맵이라 해복굴 빨리 할 거예요 어? 엄마의 복부 압박! 튀어! 잡아요 뭐하고 있어요 으악 킬게요 해복굴 죽는다고 오우 유씨 안돼! 버텨! 오우야 아주아주했다 종이 버텨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 넌 또 뭐야 넌 또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게 2위잖아요 그래 이게 2위잖아요 왜요 2위여서 2위라고 한건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여도 그렇게 생각 안하면 혼날거야 아 징그러운거 저도 압니다 죄송해요 왜냐면 주옥씨가 이래야 이래야 그만하거든요 그럼 파이퍼를 쓰겠습니다 아 미친! 아 미친이란 말 쓰지마요 아아 작고그럼 팀 나갑니다 알겠죠? 아 근데 다시 들어오면 돼요 왜 아 맞잖아요 아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아 파이퍼는 원거리 공격으로 하셔야 돼요 알아요 파이퍼는 원거리 공격으로 하셔야 돼요 쉬어야지 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파이퍼 원거리에서 쓰면 파워큐브 3개에 만도 들어간대요 저 저 저 저 진짜요? 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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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였다 단인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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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위해서 와 이기적이다 잡아! 잡아! 오 저 혹시 실력 늘었는데 오오! 곰돌아! 오케이 오 벌써 3팀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전멸시켜버렸나 봐요 아 다 전멸시켜버렸나 봐요 다 전멸시켜버렸나 봐요 어 곰돌아 미안해 오 프랭크야? 우리한테 덤빈 넌 또 뭐야! 넌 또 뭐야! 치고 봤어 치고 봤어. 오기만 해봐. 죽여버린다. 아니 여기 공 있어 공 있어 공 있어 제 공 있어. 튀 튀 튀 튀 튀 튀. 그리고 3위에도 올라가니까 걱정은 하지 마요. 튀어요 튀어요. 랭크가 너무 높으면 안 올라가니까 아니 왜 붙죠? 근데 3위도 나쁘진 않은 편인데 2개는 올라가네. 2개는 3개야. 10위랭크에서. 나 14랭크라 2개. 이제 몇 분 찍었나요? 14분 15분. 아 그리고 숨겨진 친구를 찾아라 편 끝난 거 맞죠? 그 다음 편은 뭘로 할까요? 아주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아주 재밌게 보셨죠? 근데 조회수 0회도 있던데 좀 재밌게 받으세요. 우리가 슬퍼해요. 아 내 눈. 아 그럼 간단하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한 파트 더 해요. 지금 준비 완료. 그래요? 그럼 저는 뮤오섬 TNT. 엘 루도 프리몰 쓰겠습니다. 엘 루도. 엘 브리몰. 이스킼. 엘 루도 프리몰. 엘 루도가 어쩌고저쩌고. 조용히 해요. 프랑스 날아가서 한 거예요. 웬 프랑스? 어 프랑스. 엘 브리몰 파트. 두 개 바로 공격 갑니다. 겁먹지 마요. 겁먹지 마요. 까요. 겁먹지 마요. 알겠죠? 어? 아 이렇게 하니까. 그ся게 됐네요. 그런데. 그 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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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펀치. 펀치 하는데요.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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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нт. 덤비지 마요. 그때 태모 하지 마. 태보요. 아무튼. 아 그리고 우린 지금 태모델이야. 죽여 뿜뿜. 방귀 뿜뿜. 방귀 뿜뿜. 방귀 낀다. домой 지금 AZE 지금. 덤비지 마. 그 대기 됐네요 그 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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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펀치 펀치하는 애 덤비지마요 태보요 아무튼 아 그리고 우린 지금 태보 대기에요 죽여 뿜뿜 방귀 뿜뿜 방귀 뿜뿜 방귀 낀다 덤비지마 저 방금 죽을 수 미친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 발리야 발리야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아니 닉네임이 왜 레온 동생이야 레온 어디 어디 레온 동생 레온 동생 레온 동생에 따른 의미 없나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기려고 예능으로 아 아 아 에브리모 번지 오케이 오 잘 왔다 오 그리고 지금 저 어 뿡뿡 오랜만이다 으아아아 프리모 프리모 프리모는 이긴다 우리 죽이면 우리 두유다 제만 죽이자 대머리 채소 궁쓰 아 괜찮아요 대리궁 별로 안 아파요 대리궁이 사거리 많이 긴데 일로와 아가야 일로와 아가야 일로와 아가야 아 어디가니 아가야 어 궁쓴다 으아아아악 일로와 뛰어어 뭐해 아니 뭐야 이거 이거는 뭐 막판같이다 우리 아니 아까 막판이라면서 여기서 막판이라며 네 네 아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아 잠깐만요 어떻게 해요 멀티는데 잠깐만요 네 조 기다려봐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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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